여러분 제가 목표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는 겁니다. 왜 그걸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면 도는 것이 그것이고 자손 천대 복을 준다는 말씀에 연결이 됐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하나나무들 이거 넣으면 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줬어 안 줬어. 안 주니까 이제 애가 점점점 이게 크네. 아니 다 말해. 이게 또 웃기는 여자 아니야. 아이고 나 이거 신방을 가서 내가 이거 좀 버릇을 고쳤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요 막 성경시대에 목표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아쉬울 수가 없어. 성경시대에 하고 막 내가 요 하와 그 집에 신방 한 번만 갔으면요. 선화과 먹을 리도 없고요. 아이고 막 정말 그냥 안타까워. 막 가인 내 집에 신방 한 번만 갔으면 아벨 패 죽일 리가 없지. 분인나 집에 이거 한 번만 신방 갔으면은 한나하고 사이좋게 살고 막 아이고 나는 진짜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아니 원튼 원치 않든 자기 때문에 신랑 불이 죽은 건 자기 잘못이기에는 본인도 도의적 책임을 져서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근신해야 될 텐데 셀라를 타고 아우 저 정도면 충분히 다 컸는데 아우 어깨 벌어진 것 봐 아우 저 갑바 나온 것 봐 아우 세상에 총각 다 됐네 저 정도면 이러는 거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넣어주는 거요. 왜? 넣어주면 또 죽을 것 같아요. 보세요. 아버지의 잘못된 삶이 서두르고 잘못된 삶이 아들과 이 가정을 그러다가 좀 있다가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이게 왜 죽은 줄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겁니다. 보세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웃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 뭔 일은 없겠어. 그런데 그냥 뭐 해버리자? 웃어버리자. 스트레스는 간단해. 충격인데 이 충격 이 충격은요. 제일 큰 게 돈이지 뭐. 돈이야. 이 집 저 집 걱정거리 돈만 있으면 컵한다 해결되봐요. 돈. 돈 뛰는 거 아니면 뭐 부도 났다든지 아니면 뭐 보증 잘못 써서 망했다든지 그런데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생명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원리를 깨달으니까 권투를 할 때 잽으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잽으로 권투를 할 때 잽을 딱 맞았을 때 정신 차리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잽을 맞고 그다음에 묵롱할 때 오는 스트레이트나 어퍼컷에 KO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돈에 의한 충격은 잽이야. 그런데 충격 후유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충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충격 후유증 때문에 망한다. 시작! 충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충격 때문에 망한다. 충격 때문에 망한다.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지. 다 안 듣는 줄 알아. 내가 다 들려와. 충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충격 후유증 때문에 망한다. 시작! 충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충격 후유증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잽으로 KO 되는 게 아니라 잽 다음에 오는 스트레이트 어퍼컷으로 KO 된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잽을 맞았을 때 제일 중요해. 충격을 받았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그 충격 자체를 그냥 감시합니다. 그러버립니다. 그래서 범사의 알기는 어쩜 이렇게 요술같이 자라나 몰라. 제일 많은 게 돈이고 그다음에 남편 바람 피우는 거지. 바람 피우는 거. 그다음에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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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충격이지. 그다음 것들은요. 별것도 아니에요. 다 감기 같은 것들이고 이것이 돼야 돼. 제게. 뻔이야 이게.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요. 이거요. 세월의 흐름 속에 다 해결됩니다. 아멘. 세월의 흐름 속에. 그런데 문제는 이 충격은 이거는 지르타 치더라도 이 충격에 뇌가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해버리자. 웃어버리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운동을 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뛰세요. 뛰어. 뛸 때 이 충격보다 고통이 더 세게 뛰어야지 살살 뛰면 뛰면서 걱정이야 또. 흐름이 옆에 내 개 돈 떼먹고 가가지고 내가 그거 잡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개 든다 그럴 때 내가 그때 안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아. 기도해보고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운동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뛰냐. 막 너무 뛰면 허우씨 사람 죽겄네 이거. 허우 허우 시르더라. 이거 하느라고 저쪽 것이 잊어버려. 이게 보통 좋은 노하우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운동하면 왜 좋냐. 운동하면 잊어버리고요. 체력이 붙잖아. 고민하는 건 체력이 안 돼. 그러니까 체력이 붙으면 나중에는 그건 해결이 되고 체력이 붙으면 그거는 또 다 해결이 되고 뒤안길이 돌아다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더 들어 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안내주고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여섯 명 중에서 셋이 죽고 세 명이 남았어. 셀라는 총각으로 있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갔어. 다른 곳을. 그 정보를 입어둔 이 다말이 웃기는 여자예요. 과부옷을 벗고는 창녀옷을 입고는 지금 시아버지 지나가는 길목에 딱 수건 두르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다가 뭐 없이 지낸 지가 오래됐어 이제. 마누라 없이 지낸 지가 오래됐고 여기는 뭐 없이 지낸 지가 오래됐고 신랑 없이 지낸지. 그러니까 호래비하고 과수 때고 길거리에서 만났네. 딱 지나가면 길거리 여자가 있으면 그냥 가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뭐야 저 창녀 같으니까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식 연애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겠죠. 차 한잔하실까요? 이게 지금 누군줄도 모르고 자기 변으로 인질도 모르고 왜? 다 가렸으니까 지금 딱 가려. 외로 가리고 밑으로 가리고 눈동자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수가 그냥이 어떻게 되나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뭔 약조물을 저 사이다 그러니까 이제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 맡기고 이제 잤어요. 자고는 이제 가서 양을 한 마리 보내가지고 맡겨놓은 곳 그 창녀가 길거리 있으니까 찾아와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없어? 없던데요? 아니 있잖아. 왜? 거길 거리에 아니 없어요. 근데요 우리 동네는요 창녀가 없어요? 그저 아프네 뭐? 하고 이제 말을 보냈어. 아 그리고 이제 세 달 있다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갑자기 된장국을 год를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뭐예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뭐예요? 과부요. 과부가 임신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난 참 거기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유다가 너 이리 들어와 봐라. 그게 웬일이냐 도대체. 너 과부 아니냐? 이 작가다. 과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으면 사실은 아버지 이 남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네? 그게 너였었냐? 하고 이게 합의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 아 깜짝이야. 전연을 분을 달려라.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전연을 뭐 해라? 그러니까 이 다말이 질질질 끌려가면서 사실은 이 남자 때문에 그랬나? 라고 내놓는 게 보니까 누구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때 유다가 딱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잘 들어봐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긴데. 유다는 자기도 잘못이 있잖아. 그러면 잘못이 있는 사람이 왜 잘못 있는 사람 꼴을 못 보냐는 거지.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은 죄가 죄가 없어서 그런지 죄인 꼴을 잘 봐.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사실 우리가 죄인 꼴을 더 잘 봐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유난히 죄인 꼴을 못 봐. 왜 그런가 봤더니. 딱 속담에. 첩이 첩 꼴을 못 본다는 식. 잘 생각해. 상식적으로. 본부인도 첩 꼴을 보고 사는데. 첩인 주제에 왜 네가 첩 꼴을 못 보냐. 본부인도 네 꼴을 보고 사는데 네가 네 꼴을 봐야지. 이게 인간의 묘한 심리 속에 자기가 자기가 싫은 거 있죠. 자기가 자기가 싫은 거야. 남편이 너무 좋으면 남편 닮은 아들도 좋아. 그래서 잘 안 때려. 왜? 때릴 때 꼭 누구 때리는 것 같아가지고. 신랑 때리는 것 같아. 남편이 꼴을 빼기 싫은데 꼭 빼다 막은 그 놈은 잘못하면 그건 반 죽어. 그러니까 애가 맞아보면 알아. 이게 내가 잘못해서 맞는지. 이게 내가 잘못해서 맞는지.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맞는지. 본인이 맞아보면 알아. 그래서 대개 내게 싫은 부분을 닮은 사람은 그것이 싫어. 내게 좋은 부분이 닮은 사람은 그것이 좋아. 인간은 벽에 그런 심리가.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인 꼴을 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살라버리라. 어떻게 세상의 며느리를 그렇게 험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증거를 딱 대니까 자기가 모면을 한 순간. 여기 얘기를 하려고 내가 얘기했네. 자 이 집안이 지금 엉망이잖아. 그죠? 지금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집안이 그냥 배려버린 줄 알았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불러야 될 노래가 몇 개 있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돼요. 주님의 빚진 자 돼요. 이게 우리 주제곡이요. 그게 왜 그러냐.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마태복음은 웬만큼 재수 압수하면 금방 찾아지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니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 그 다음에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그러니까 야곱은 몇을 낳았어? 열둘을.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르벤이 나와야 돼. 아니면 최소한 요셉이 나오든지. 그죠? 요셉이 얼마나 훌륭해. 르벤은 큰아들이요. 그러니까 르벤이나 요셉이 나와요. 르벤 요셉 다 제끼고 누가 나와? 유다가.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가만 있어봐. 유다하고 다말은 무슨 관계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베레스와. 아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양털 깎으러 갔다 낳은 게 뭘 낳았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르스로를 낳고. 헤르스로는 나무를 낳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에.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열두 명을 다 제치고 들어갔는데. 그나마 들어가도. 들어갈 것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찌 이게 들어갔을까. 그죠. 나는 이걸 보고 뭘 깨달았느냐. 우리도 소망이 있다.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슨 요셉처럼 살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다니엘처럼 살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요한처럼 살았습니까. 사가리아처럼 살았습니까. 엘리사벳처럼 살았습니까. 요셉처럼 살았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세월 돌아보면. 다 지은 게 뭐 밖에 없어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깨끗해서 해당이 안 되는지 몰라. 나는 내 삶을 돌아다 볼 때. 지은 게 죄밖에 없어요. 나는 내 삶을 돌아볼 때. 지은 게 허물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꼭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동을 사랑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랑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이 바울처럼 보세처럼 그렇게 못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뿐이지 그렇게 사는 삶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고 고맙다고만 끝내기에는 너무 고마우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정말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유다가 결정적으로 전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유다가 결정적으로 요셉을 죽이겠다고 할 때 그 요셉을 유다가 살려냅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 유다는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사람이야. 이 유다는. 그런 잘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헌신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열두 집화가 나눠서 전쟁할 때 가장 앞장서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집화가 유다 집화입니다. 아 저런 죄인 속에도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고 있기에는 뭔가 우리도 주를 위해서 갚고 보답하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 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은총을 입는 게 아니라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아멘. 지나간 삶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번 집회 통하여 은혜 받고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절대 실수가 아니다. 시작.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하나님 실수가 아니에요. 잘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이 무슨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 나는 왜 이렇게 뭔 말을 해도 이 말이 이렇게 참 수준이 멋있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부른 찬송 평생 갚아도 빛진 자 돼요. 주님의 빛진 자 돼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니 할렐루야 김호대우서 1장 5절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뉴이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돼서 내려가 건강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돌아다 보면 우리 집안은 원래 우상선비는 집안이었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 것은 이거 천적 주의의 은혜다. 아멘.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방지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미국에서 꼭 그것이 모델은 아니지만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어느 한 가정과 어느 한 가정을 선정을 해봤는데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18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조사를 해봤어요.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하고 비교합니다. 조나단의 가정은 믿음이 있습니다. 화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꼭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저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200년이 지났어요. 그 자손들 중에 부통령이 한 명이 나오고 주지사가 세 명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13명 나오고 변호사가 149명 나오고 판검사가 48명 나오고 목사가 116명 나오고 장차관이 82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6명이 나와요. 어쩌면 본인들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 자손들이 그렇게 잘 지냈는지 오죽으면 연구의 대상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스미스 가정은요. 부부가 살면서 알콜 중독했습니다. 맨날 도박합니다. 그냥 부부가 맨날 전쟁합니다. 그 자손들을 조사해봤더니 109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3분의 1이 정신병 환자고 2분의 1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문명입니다. 마약, 알코올, 중독, 범죄자가 집안 후손을 다 이뤘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아이큐는 조나단의 가정보다 스미스 가정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평범하게 시작하는 가정들 같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부부가 사랑으로 화목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 대회는 그런 복이 안 올지라도 자손만대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큰 돈이 드는 겁니까? 무슨 큰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그냥 주님의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앙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 확실하게 그 아들에게 심어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용돈을 용돈을 20센트를 딱 20센트를 딱 용돈을 주면 록펠러야 너는 평생에 11조 생활하고 축복을 받거라 가지고 2센트 한 거예요 20센트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11조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록펠러 한 사람이 낸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었어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해요. 뭔 말인지 그 한 사람이 낸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얼마나 많이 냈어요. 두 번째 록펠러야 너는 교회를 가면 꼭 앞자리에 앉거라 록펠러가 구경하려고 온 사람이 800명이요. 록펠러의 교인이 800명이요. 그래서 16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 그럼 보세요. 1600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맨 앞에 앉으려면 얼마나 일찍 와야 되거든요. 뭔 말 한마디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나는 수턱의 집회를 다니면서 안수를 해보는데 참 신기한 건요. 거의 기적은 앞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2층에서 막 앉은 배가 일어났다 막 소경이 눈을 뜨다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내가 성경도 다 뒤져보니까 2층에서 앉은 뱅이 일어났다는 구절이 없어. 졸다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키워. 세 번째 록펠러야 너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같이 듣고 수정하고 살거라.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본인이 잘못 살아도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만큼은 바로 가르칩니다. 부모가 술 먹으면서 야 술이 얼마나 좋으냐 먹어라. 그런 부모 없고 담배 피우니까 끝내줘. 아빠 열다 짧아도 되었다. 그런 부모 없어. 도박을 하면서도 야 세상에 하는 게 이게 최고다. 그런 부모 없어. 내가 비록 잘 못 살지라도 가르치는 건 똑바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목사님 또한 그렇습니다. 목사도 인간인지라 그의 삶이 완벽할지 못할지라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말만큼은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그 가르치는 이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같이 듣고 살아요. 그 많은 것 중에 그 세 가지를 지켜 사는 것이요. 미국 역사 속에 미국 역사 속에 지금 제일 부자가 빌게이츠죠. 빌게이츠가 환율로 계산하면 훨씬 깸도 안 되게 부자가 바로 높아야 됩니다. 그가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그러면 시작부터 그 사람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냐 아니라니까 시작할 때는 평범한 어머니 밑에서 그저 가난하게 살았던 아들이었는데 전부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막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날씨가 여기 와서 왜 앉아있겠어 어마어마한데 다 보면 그저 그래려니 그저 그래려니 그러나 여러분 가정 속에 평범한 삶 속이지만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앞자리 앉으면서 11조 생활하면서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주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 나는 내 인생은 말할 것도 그지마 내 차순 만대 주어지는 축복이 성경의 역사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그런 축복과 저주의 길을 부모가 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원 22장 6절은 뭐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 맨 처음에 하루를 사는 건 별가이죠 이리 살아도 되고 또 하루를 사는 건 별가이죠 또 하루를 사는 건 별가이죠 또 하루를 사는 건 별가이죠 또 하루를 사는 건 계속 하루하루가 이렇게 더해가면요 이게 계속 더해가면 이제 그대로 가는데 이건 나중에 어른이 되면 못 바꿉니다. 하루는 바꿀 수 있어 하루는 이리 가도 이리 가도 근데 계속 가면 이제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고친다는 것이 얼마냐 자 또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유다가 총각 때 수아의 딸을 만나서 그날 결혼을 했어요 언제 때 총각 때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셋을 낳아서 그 아들이 또 손주를 못 낳았지만 낳을 때 됐으니 이제 유다가 뭐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총각 때 그날 얼라리 꼴라리 허듯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며느리하고도 그날 얼라리 꼴라리 내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사람 바뀐다는 것 참 어렵구나 사람 바뀐다는 것 참 어렵구나 총각 때는 젊으니까 철없어서 그런다 치기는 할아버지가 됐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어쩌면 그 스타일 그대로 그래로 그러나 크리스타일 그대로 그러기에는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마누라가 됐죠 네 명이요 그 유전적 요소가 유다에게 흘러가 이게 내가 살아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나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식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시작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왜 요즘엔 자식이 중요하잖아 먹을 것도 못 입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쓸 것도 못 쓰면서 다 돈이 어디로 들어가 지금 자식은 그렇게 주연 자식이 돈은 그렇게 들여놓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부르고 부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부르고 사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부르고 진짜 중요한 건 다 빼고 돈만 주면 자식아 돈 주는데 무엇이 불만이냐 이 세상에 돈만 갖고 되는 것이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걸 당신이 알면서 너무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몰라요 사랑은 왜 부부가 살면서 자식 앞에서 안 싸우겠어요 우리도 한번 밥 먹다가 쌈이 붙어 막 말대답을 해냈어요 여자가 저희 안 했지 막 말다툼을 하니까 우리 딸이 저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 잠깐 와보세요 그러니까 싸우는다 말고 갔어요 갔다 오더니 조용해졌어요 밥 다 먹고 아니 왜 팍팍 겨들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랬더니 딸내미가 오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갔더니 하는 말 엄마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렇게 부부싸움 하시는 것이 자녀 교육상 전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선지자가 따로 있어 선지자가 따로 있어 그러니 어떻게 싸우냐는 그때 깨달았어 아 일 키워지고 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컸을 때는 좀 그래도 난데 어렸을 때 막 아기가 막 두 살 세 살 먹었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상을 집어던지고 싸우면요 애들 보세요 그때 막 자지러져버립니다 애가 그냥 응해 응해 아니라 막 그 자지러지는 그 충격은 아직 어려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개에게 치명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그렇게 내 성질나는 대로 살아서 그렇지 그게 아무리 자식에게 약을 주어도 되지 않는 독을 품어주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아오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자식을 위한 일인지 이게 자식을 저주하는 일인지도 모르는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꼭 결혼할 때부터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일치기 결혼 절대 안 됩니다 당일치기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야 된다 그 옛날 사람도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송구영신예배 드리면서 전부 교인들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태상의 전여총각 기도 제목 80%가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내가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따 나가다 보면 입구에 결혼 신청서 카드가 있어 농지야 혹이 자녀들 결혼하기 본인이든 자녀든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적어서 자기 신상을 적고 원하는 사람을 적으면 내가 이걸 전국적으로 모아다가 다 연결을 해가지고 전문 전국 중매제비를 내가 하려고 그래 가지고 빨리빨리 이걸 보내야 되겠어 이거 지금 난리 났어 이거 지금 정체되어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 대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저기 경상도에 붕에 갔는데 자매 하나가 이쁘게 앞에서 은혜를 봐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뻐 천해 받는 모습이 그래서 몇 살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는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이 먹었단 말이야 딱 보니까 그래 그래 가지고는 이렇게 보고는 너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시집가는 거래 딱 부른 마음에 들어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 하나가 성실한 애가 있어 딱 걔가 생각나더라고 걔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그래서 너 잘됐다 내가 네 둘을 만나게 할 테니까 딱 보고 아니면 이름도 물어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왜 딱 보는 순간 휠이 확 와야 되래 딱 보는 순간 아니면 이름도 알고 어차피 헤어지고 몰라고 이름 알고 헤어지고 복잡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딱 보는 순간 괜찮다 싶으면 이름을 물어봐라 그래 가지고는 둘을 싹 비켜서 차 한 잔 마시고 지내보내려고 했더니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 가지고 결혼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 자료에 비스러운 사람끼리 붙여가지고 어디 어디로 나와라 해 가지고 딱 스쳐서 지나가게 한 다음에 딱 스쳐서 지나가게 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 진행을 하고 아니면 그만둬버려 이름도 알을 거 없어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한 가지 부탁하는데 절대 내 원망은 하지 말아 아멘? 왜냐하면 지나갔으면 될 거 아니야 지나갔으면 뭐라고 복사님은 이런 남자를 소개해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를 해래? 지나가라고 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전문 내가 중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붙여서 시작부터 믿음으로 키워서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가족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는 아무 그런 준비 없이 그냥 타러 갔으면 얼마나 잘못될 거야 이 시간에 참